데뷔했을 때 다들 축하한다고 다 지웠어요 네 축하하다고 지웠어요 네 정들었다 원해줘 리사씨가 드라마 촬영장으로 커피차 보내줘 드라마 촬영장으로 커피차 보내줘 맞아요 물론 감사해서 했겠지만 영상으로 리사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리사야 리사야 너무 고맙고 사랑이 많이 됐죠 항상 잘 챙겨주고 되게 고마운 친구입니다 저한테는 안 보냈더라고 그 친구들 이제 리사랑도 보냈고 뱀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인이 몇 안 되니까 지금 부탁 멘트 한번 부탁드려요 리사야 다음에는 나도 좀 보내줘 나 좀 서운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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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we were born to be lo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